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9일 현재 시각은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코드번호 02028260입니다. 삼성물산. 어제 시장에 의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저도 모의투자인 LP트레이더로 삼성물산을 매수를 했거든요. 장 초반에. 오늘 체결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등등을 해봤습니다. 삼성물산을 장 초반에 한 5주 정도만 살짝 담아봤거든요. 근데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14만원 부분들을 명확하게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제가 삼성생명도 계속 거론해드리고 있죠. 삼성생명.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차이시런이 조금 나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삼성물산이냐 생명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지분구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항상 이거 보여드리죠. 지분구조를 먼저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요. 삼성물산이 지분구조 보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비중 5%를 지분의 5%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계열사, 비금융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금융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물산의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것은 여기 비금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그룹을 뭐랄까 전체적으로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도 있고 금융 쪽이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 쪽에도 43%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젝스의 지분을 31%로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변수로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최대 실적을 낳았어요. 비계열사 여기서도 비근융사 비근융계열에서도 최대 실적을 견딘하는 모멘텀이 됐겠죠. 삼성바이오로젝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풀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공장도 60%까지 가동을 상승을 하고 2023년도까지는 4공장의 가동을 시작을 하고 2022년의 한 상반기쯤에는 4공장의 부분 가동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젝스의 실적도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배당을 증가시키고 삼성물산도 배당을 증가시켜야 총수 일가가 세금 상속서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 배당 수익으로 가지고 세금을 당분간 납부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대출이 되든가 아니면 삼성물산이 지분을 받든가 삼성생명을 받든가 이재용 부회장이 받든가 삼성생명이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에 지분을 주고 여기다가 제3자 유상진자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삼성물산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배당을 준다든가 배당으로 다 상속세만큼 배당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삼성생명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생명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따로 상속을 받든가 그리고 상속세를 삼성물산이 배당을 해주고 삼성바이로드즈가 배당을 해주고 근육계열, 비근육계열들이 배당을 이렇게 올려주겠죠. 올려주면 총수일가들이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지고 대출로 상원을 하든가 아니면 배당을 가지고 대출을 상원하든가 배당을 가지고 세금을 상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 가속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특수관계인 33%,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바이로드직스, 그리고 SDS 근데 SDS 이게 조금 그래요. SDS 삼성전자를 지배구조로 강화시키면 삼성전자가 SDS 지분을 22%가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따로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분 구조만 봤을 때, 지배의 영향력을 봤을 때 근데 일단 따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삼성물산이 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정부 회장이 삼성전자의 0.7% 가지고 있어요. 1%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대대주 신고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거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상속을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삼성생명이 될지 물산이 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받을지 자 수익성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삼성물산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105%가 상승을 했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균형체질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결과다. 이게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배당수익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룹사들이 배당을 좀 확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큰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배당수익률을 확대를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배당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주식이 손실이 나더라도 배당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2년, 3년 똑같이 5% 자 보세요. 난 1년에 예를 들어서 2.5%를 배당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2년에는 5%죠. 수익이 마이너스 5%가 나더라도 배당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3년이면 또 이제 7.5%가 되는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 5%인데 7.5%면 2.5%가 수익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효과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큰 금액을 하는 부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뭐 그런 부분들로 지배구조가 좀 이제 배당을 확대를 또 한다라고 하면 특별 배당으로 인한 배당 여력의 상승,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 건설 사업부의 신기 수주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이제 개선을 시키면서 주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관심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심도는 높진 않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을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뭐 소액입니다. 소액. 다섯 주 정도만 매수를 해놨는데 추후에 계속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너무 좀 단기로 보기에는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들이고 종목이고 멀리 보기에는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세를 그렇게 큰 금액을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이제 150, 200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언제든지 수익이 나오면은 그냥 대충 이제 팔아버리려고 조금만 소액만 접근을 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좀 향후에 지금 이제 차이물향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 이제 상속세 지분에 대한 지분 구조 개편 뭐 그런 부분들의 소식이 좀 들려주면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의 판단은 그냥 참고사항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수천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사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수천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재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입니다. 문배철강 젤재강 젤재강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문배철강 12%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상승을 하고 젤재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게 여기 표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에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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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